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가 있던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망대지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누가 정복하느냐 훌륭한 사람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시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강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멀었나니까 오전에 나와있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지금 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말을 누가 지금 하죠? 천사가 지금 하잖아요 제일 먼저 지금 천사가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하는 그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말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부활절이 절기에 기독교 절기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오해한 게 있는데 뭘 오해냐니까 지금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무덤을 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뭔가 특별한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일 처음 신화가 좀 알았을 때 기가 막히겠어요 뭐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면서도 지금 기도원을 갔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체험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기도원 가야 하나님 만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또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놓으라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길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 여자들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어느 곳에 갔냐니까 무덤을 간 거예요 지금도 신앙에서 화난 사람도 없냐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아주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그거를 언약으로 찾기만 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25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24 정도가 아니라 25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로 여러분이 커져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증거가 생기죠 요셉은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노예로 가셨습니까 나중에 감옥 가셨습니까 그때마다 다 증거 나왔죠 나중에 총리 나와서 우리는 총리 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끝났는지 어쩐지 나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지금 항암 1차 추사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1차 추사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교과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긴 여정이 시작된다는 말이겠잖아요 지금 항암하는 암을 치료하는 여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데 그 여정이 뭐 최소 최소 나라에서 인정하는 게 최소 한 5년이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여정을 삼으니까 그 여정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속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항암 여정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의 여정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 가는 요셉이 가는 그 걸음이 전부 무슨 걸음이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모세가 출혈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뭐 있죠 전부 언약의 여정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언약이 섭취되는 그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종교들 뭐 뭐니까 가르침들은 어느 종교나 다 있지요 특별히 뭐 아니니까 죽음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는 사실 기독교밖에 없죠 우리 기독교에서 왜 이걸 강조합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부활이 지금 사실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기도 하지만 부활을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놓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종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있었던 분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어떤 분이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애외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걸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로 잡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유아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겠습니다마는 유아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성찬은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는 거지만 유아세례는 뭐겠습니까 저의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커서 입교신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한 번 하는 거라고요 그건 지금 한 번 하는데 그걸 지금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잡고 언약의 예정을 가는 그 시작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 딱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아니라 모든 걸 할 때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부 이루시기 위해서 10편 130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 잡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축복을 절대 지금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전에 그 뒤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전에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 1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해야 되냐 오직 성령이 내기만 있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어디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예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할제를 만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드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할 때 자꾸 뭡니까 지금 타종교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죠 불신자들이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뭐랍니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냥 뭐냐고 치근지심을 일으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지금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고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네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도 감사 문제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감사로 누리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대고 꼬리대지 않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 28장 19절부터 20절에도 18절부터 20절을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마니까 지금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많으니까 지금이라는 걸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뭐 그냥 일 없으면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맹쳐있어요 하루뿐만 아니죠 뭐 1년부터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있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었냐니까 베드로 전수 5장 7.78절에 보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지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했냐니까 지금 내가 언약 잡으면 지금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놓치지 마는데 뭔 지금을 놓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빠질 것이냐 어떤 영적 상태 안에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놓치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지금 영적 상태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있으면 특히 뭐 하느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거기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지금 흑압이 퍼져요 마취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맑은 물에다가 물강 같은 거 한번 떨쳐본 적이 있습니까 잉크 같은 거 떨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냥 확 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으면 지금 그런 일이 벌인다니까 지금 완전히 흑압이 딱 잡혀져 염려 걱정 가운데 딱 붙여요 염려 걱정 가운데 내가 붙잡히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는데 먼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뭐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착하니까 착한 사람들이 그런지 지금 조금 악한 사람은 진짜 눈 낚은 얘기만 해봐라 내가 막 박살을 끄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착한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말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말할 때 그 전체가 그 영향이 싹 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라 해야 되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해버리면 바로 지금 성사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우리는 늘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약만 붙잡아 버리면 성사함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게 된다고 마가범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부터 하느냐 우리 지금 은별이가 지금 와 있는데 저런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뉴스 봤더니 어느 동네인가 내가 그 동네 저희들 안 받고 잊어버렸는데 뭐 그 시골 동네인데 아이들이 많이 특히 젊은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온다 그랬는데 온 이유가 뭐냐니까 그 마을이 아예 아이가 딱 태어나면 마을 전체 전체가 그냥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냐 마을 전체에서 키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마녀옹단 지금 그 아무런 지금 그 어린아이가 있는 이제 그 공무원하고 있는 그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어째서 아이를 안 날라 그런지 아냐고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제일 힘든 것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 퇴근 시간까지 집에가 아이는 먼저 오면은 자기 퇴근 시간이 퇴근 시간이 정해지긴 했지만은 퇴근 시간이 일정 아니야 상황 이러다 보면은 퇴근이 늦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거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냐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그런 정책 쓰잖아요 지금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것이 지금 얼마나 좋은 방과 후 학교인지 실제로 맞춤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그 부모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한심하고 전부 지금 타보시죠 우리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주 전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대가족 살고 이럴 때는 부모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어쩔까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안 전체가 돌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또 누구한테 맡기기도 참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조금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그 제목을 잊었습니까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뭔 교회 하면 좋겠냐 완전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지 그 지역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냐니까 출근해서 맡겨낼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래 내가 마음껏 내가 언제 가든지 아무 상관없다 아니냐고 그 교회에서 완전히 지금 다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생각에 있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아이도 우리가 그런 생각에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교회원 아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네 아이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 15절부터 18절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그 축복만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지 모르면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름만 그래서 우리 뭘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맡겨놔도 누구 이름으로 맡겨놓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이름 부른 사람 와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름 자체가 굉장한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름 질 때는 꼭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로 이름을 질 때는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름 안에 그 얘가 평생을 모든 축복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잖아요 사례를 사례라고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모든 축복을 사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전부 받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빨리 그런 의미로 지금 바꾸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게 뭘로 지금 벌어낼까 말씀하신 대로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래서 부활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쇼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지금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구약에 지금 우리가 알기만 해도 머리야산 사건 뭐 지금 노뱀 사건 요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예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 예표하는 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겠습니까 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의 경험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있는 일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많이 지금 놓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뭐 자꾸 사람 얘기를 지금 붙잡고 아니 누가 이런다겠는데 그렇게 지금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사람 얘기보다 더 확실한 건 법이잖아요 법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법은 시대마다 달라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을 그쪽으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도 벌어지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사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운데 말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 망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윤전주 주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윤전주 주사님 완전 지금 방암 치료 중에 있잖아요 지금 방암 치료 중에 있는데 저 그 뭐냐가 암을 빨리 어떻게 고치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암환자를 살리는 망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험들은요 어떻게 생각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알고 있기는 혼자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고 이거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은 빨리 해결해버려야 되고 좋은 일을 지금 자꾸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들은 후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는 뭐냐면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게 되면 그 주는 망대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학업은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한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토를 붙잡으면 그 직장에서 망대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한 사람이 마찬가지죠 이제는요 부활하신 그리토를 이 은약을 잡아버리면 천무후무한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망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하냐니까 망대가 만들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어디 망대가 만들었냐 이제는 여러분 속에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창조의 행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축복이죠 그게 뭐냐가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확신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신하는 만큼 그 능력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 진짜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집받았구나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생기로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증거가 계속되는구나 하는 그 축복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지금 세워진 망대 그러면 뭐합니까 누가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무 상관 내게 어떤 일이든지 아무 상관 요셉이 애굽에 가는데도 참 굉장히 걱정하지 않죠 나중에 그 지금 보디발 차에 말을 안 들어주면 감옥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 걸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망대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망대가 이미 만들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일도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냉란따들 위해서 세빈이나 건우나 화율이나 하은이나 은별이나 은별은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만 용연이나 저 애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도했냐 저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어릴 때는 조그마한 애들은 조금 잘해주면 기분 좋겠죠 조금 잘하면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겠냐니까 망대가 지금 안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자꾸 흔들리는 건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망대가 안 세워져서 여러분 아무것도 확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겼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간증거리로 증거거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망대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야 이제는요 그 영향이 여러분이 이제는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직업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말합니까 지역의 망대 그걸 보고 말합니까 사람의 망대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내 안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의 망대는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지요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자꾸 지금 다른 것을 붙잡다니까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말씀하고 붙잡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고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 있고 경험한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말고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의 망대들이 굳게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망대 세워진 그것이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요 내가 이제 그게 세워지고 나면 그 뒤로부터 이런 일 받는다 너 감사로 누리고 저런 일이라도 감사로 누리면은 점점점 옆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망대들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가는 그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부활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냥 어느 날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됐듯이 지금도 말씀을 붙잡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 뭐 할 수 있나 지금 유아세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